오늘의 한문, 오늘은 명신보감 개선편을 해설합니다. 명신보감은 고려충렬할 때 문신추적이 어린이들의 학습을 위하여 중국 고전에서 서년들의 검은 명구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하늘의 밝은 섭리를 설명하고 자신을 반성하여 인간 본연의 양심을 보존함으로써 숭고한 인격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활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 한소열이 장종해 칙후주왈 물이 선소이 분리하고 물리악소이 위지하라 자활 아들자 가로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위선자는 할위 착할선 놈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보지 이복하고 하늘천 가펄보 갈지 써이 복복 하늘이 복으로 갚으며 위불선자는 할위 안일불 착할선 놈자 착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은 천보지 이환이라 하늘천 가펄보 갈지 써이 재앙화 하늘이 이를 재앙으로 갚는다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선과 불선 복과 화 반의어입니다. 반의어입니다. 착할선과 불선 안일불 착할선 착하지 않은 거 복복과 재앙화 자 반의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도 착할선 착할 선과 악할 학이 나오는데 반의어가 되겠습니다. 한 소열이 한나라 한 발글소 매울열 한나라 소열왕이 유비를 가리킵니다. 장종에 장차장 마칠종 장차 임종하려 할 때 칙후주 왈 칙서 칙 디후 임금주 가로 왈 후주는 유비의 아들 유선입니다. 후주에게 칙서를 내려 말하였다. 물이 선 소이 분리하고 말물 서이 착할선 자글소 말열이 아닐불 할위 선이 작다고 해도 하지 말며 선이 작다고 해도 하지 않지 말며 물이 악 소이 위치하라 말물 서이 악할 악 자글소 말열이 할위 갈지 악이 작다고 해도 그것을 하지 말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위선자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보지이 복하고 하늘이 복으로 갚으며 위불선자는 착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은 천보지이 환이라 하늘이 이를 재앙으로 갚는다. 한 소열이 장종에 한나라의 소열왕이 장차 임종하려 할 때 칙후주알 후주에게 칙서를 내려 말하였다. 물이 선 소이 분리하고 선이 작다고 해도 하지 않지 말며 물이 악 소이 위치하라 악이 작다고 해도 하지 말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